제가 이번에 부를 곡은요. 스위스에서 온 곡입니다. 모든 훌륭한 요들러들이 불러야 된다고 생각하는 곡이죠. 전통적으로 이것은 매우 간단한 스위스 노래였습니다. 그런데 프랑스 랑이라는 매우 훌륭한 요들러가 나와서 그래서 작곡가를 통해서 이 알펜젤러 요들러이라는 곡을 그를 위해서 쓰도록 했습니다. 그래서 대개인마다 다 부르는 버전이 다른데요. 좋은 일이죠. 왜냐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요들린은 재즈와 비슷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. 이것은 제가 부르게 될 저만의 버전입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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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'm getting really old. 보시다시피 저는 나이를 들어가고 있습니다. 다음에 60세가 됩니다. 저는 이 일을 33년간 해오고 있습니다. 충분히 한 것 같지 않으세요? 마지막 곡으로 현재 요들기에서 가장 유명한 노래를 불러드리겠습니다. 쿠쿠 요들, 뻐꾸기 요들이라고 합니다. 저는 아마 여러분들이 들으셨던 곡과는 약간 다른 버전으로 부를 것 같습니다. 각자의 목소리가 다 다르고 자기가 부를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요대를 부르는 게 좋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지금 제가 부르게 될 것은 오리지널 버전이랑 어느 정도 비슷한데요? 그렇게 비슷하지는 않습니다. 네, 부르겠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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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부르 감사합니다. 네, 부르겠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 여기까지였습니다. 무엇을 불러드릴까요? 제가 그러면 진짜 재미있는 케이준 유대를 하나 불러드리고 캐롤을 하나 불러드리겠습니다. 마지막에 불러드린 캐롤은 매우 아름다운 캐롤 요델입니다. 케이준 유대를 지금 불러드릴텐데 이건 좀 짧게 불러드리겠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제 마지막 곡 불러드리겠습니다. 크리스마스 다가오고 해서 캐롤송으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캐록송을 골라봤습니다. 네, 이거 이제 공연 좀 저는 짧게 느껴졌는데요. 캐리 목소리 더 듣고 싶으신 분은 밖에 끝나면 CD가 마련되어 있습니다.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를 하고 있고, 또 캐리씨께서 직접 사인도 해주신다고 하니까 정말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. 네, 가실 때 한 장씩 구매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아, 만원. 샷건, 하우. 하우 doesn't work. 샷건 하는데도 사용하실 수 있대요. 이렇게 CD를 이렇게 던져서 맞추면 샷건 연습하는데도 도움이 됩니다. 네, 마지막 곡입니다. 네, 굉장히 전통적인 곡이죠. 오타만밤, 오타만밤, 제가 듣기로는 산목수에 관한 노래였던 것 같습니다. 오타만밤, 오타만밤 오타만밤, 오타만밤 오타만밤, 오타만밤, 오타만밤 오타만밤 부탁드립니다. 오타만밤, 오타만밤 오타만밤, 오타만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